제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38여성대회 슬로건은 성평등한 민주주의 완성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이 슬로건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각자 서 계신 자리에서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이 때 미약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성님들께 보라색 장리볶 한 송이 마칩니다. 첫째 키워드 캐릭터 4. 오전 10시부터 모레시까지 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날을 우리 여성님들과 함께 자축하면서 자축하면서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실현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관절시켜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의 슬로건 사용합시다. 확실하게 사용합시다. 저희 집안이 30년 정도 맞벌이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해보지 못한 말이 밥주어 입니다. 첫 번째 비전으로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준비해왔는데 다 해버리셔가지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으로 당당함으로 그냥 이 사회 부성원의 한 사람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평등한 세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